왔어? 뭐야? 얼굴 왜 그래? 너 합의금 무슨 돈으로 냈어? 민우가 찾아와서 주디? 그거 준다고 넙죽 받았어? 아니야. 걔 안 찾아왔어. 내가 찾아가서 빌려달랬어. 너 진짜 대단하다. 아니 남한테 손 벌리는 거 당신은 쪽팔려서 못하잖아. 그럼 어떡해, 나라도 해야지. 내가 부여 운동을 했잖아.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! 아이고, 잘렸다며. 진짜. 이제 돈 한 푼도 못 벌 거면서 뭐 어떡해. 어떻게 해결할 건데. 뭐 이제 도둑질이라도 하게. 뭐라고 했어? 뭐? 왜 이렇게 화분이 있어가지고 진짜. 나와, 나와, 나와. 위험해. 조심해. 에이, 피나네 진짜.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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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뭐 자존심도 없어서 이러고 사는 줄 아니. 에이. 에이. 하아. 에이. 하아. 에이. 되게 바쁜 시간이야. 뭐 하는 거야, 지금? 아, 지금 바쁜 거 안 보여? 정신없게 풀어드려요. 한번 해보실래요? 앉아보시겠어요? 정신없게 풀어드려요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